자민이 복화 1회 14 시작하겠습니다 하이크 H I K E K E 라이크 L I K E 라인 L I N E 아닌가? 라이스인데요 아 그래요? 얼음 아이스 I C E 수사기 아이 소나기 아니 소나무 파인 파인 P I N E 주사위 주사기가 아니고 주사위 주사위 생진바 마우스 M I C E 이거 발음이 뭐라고요? 어 어 어 마이스 뭐라고? 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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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지? 음 음 잠깐 라 라이스 어 L I C E 라인이거든요 라인 라인 바이크 바이크 P I K E 마이크 마이크 M I K E 나인 나인 N I N E 오케이 어 어 포도나무? 어 와인 아 와인 다이스 아 다이스 와 정말 많이 틀렸다 오케이 그래서 와이스 다이스 다이스 와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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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섯 번 쓰기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네 개랑 똑같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여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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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런 걸 배웠구나 정말 신기하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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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? 몇 잔 김치? 오! 응? 옥 옥 옥 옥 감사합니다.